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염재생산지수는 1.3으로 뚜렷한 유행 지속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재택치료자는 만 600여 명, 병상 가동률은 32%입니다. 장마가 몰고 온 무더위가 이어진 주말, 전주덕진공원에는 수만 송이 연꽃이 활짝 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은한 연꽃의 정취를 이수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드넓은 호수 가득, 분홍빛 연꽃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맑고 고운 자태에 수만 송이 연꽃이 앞다퉈 꽃대를 올리고, 초록빛 연잎들은 산란거리는 바람 따라 물결칩니다. 수줍게 연꽃잎 사이로 그윽한 연꽃 향이 퍼지기 시작하면, 향기에 취한 벌과 나비의 날개짓은 한층 화려해집니다. 연꽃이 이렇게 만발한 거를 진짜 최근에 본 적은 오래됐는데, 그냥 꽃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부터 꽃 중의 꽃, 군자의 꽃으로 불린 연꽃. 지나가는 소나기가 선물한 싱그러움까지 덧립자,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나들이객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전주 팔경으로 이름난 덕진공원 연꽃군락지에는, 주말 오후 여유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힐링도 되고, 그 바람에 스쳐오는 향기가 너무 좋아. 연꽃도 있고, 추석에 배기롱도 있는데, 배기롱과 이렇게 도서관에서 어울리는 이 맛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인 오늘 전북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무더운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50mm가량 내린 뒤 그치겠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북 지역 보리 생산량이 줄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비중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전북 지역 보리 생산량은 4만 2,785톤으로 지난해보다 16.6% 줄었습니다. 10아르당 생산량은 0.5% 늘었지만, 재배 면적이 17% 줄어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30.9% 줄면서, 전국 보리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가장 커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테크노파크가 다음 달 5일까지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 개발과 실증 3개 분야이며, 선정되면 3,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본사나 공장, 부설 연구소가 전북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나 연관 전후방산업 분야 기업입니다. 전북 연구원이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기업 유치와 민생경제, 농생명, 3개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공모합니다.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다음 달 12일까지 내면 됩니다. 우수 과제로 뽑히면 상금과 함께 해당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국지방환경청이 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해 14곳에서 2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단속된 업체들은 허가받지 않은 배출 시설을 쓰거나 오염물질을 신고 없이 공공처리 시설로 흘려보내는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청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을 요청하고 심각한 사항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인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오늘 무주태권도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다시 개최됐으며,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2,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출신 선수를 비롯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표 선수들도 참가해 화합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입니다. 전북적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돌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전북 장애인 복지관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온라인 설문과 유선응답 등을 통해 돌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37개 항목을 조사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와 돌봄 부모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전주의 올해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전주 마케팅 주식회사가 분가위원 15명을 모집합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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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